보러 가겠습니다 아 처음 하는군요 루미너스 아 잠깐만요 잠시만요 오 자 기억을 더듬어서 암악의 돈을 쓰고 아 좀 넣고 저리 멋대로 사라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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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젖 자리 저지네 아 이 두대밖에 못 때려? 아 이 스킬이 이 스킬이구나 설치하는거 아이고 아이고 아우 짧다 잘 못벗어졌네 짧다 W 쓰고 있는데? W 맞춰야되는 스킬이에요? 위험하나? 얘도 뭔가 맛이 없다 아니 왜이렇게 캐릭터가 씁쓸한거 같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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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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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주 무난하군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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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 맞은 것 같은데 간나 아우 아우 죽었다 어 아 텔폼 아 아아 별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짧다 아 또 죽었나 보네 아 다행이다 짧아 짧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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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붉은 스포ira 아 이게 죽었어? 아 진짜 아니 좀 화무한데? 어디야 아예 껴주었습니다 아 미아일 링크 있어요 내가 안 쓰는걸걸? 누구요? 누구요? 아 누구십니까? 아 랜더님 반갑습니다 스펙 아 유니언어를 바꾸고 들어갔으면 더 쉽게 깼겠지만 3460이었구요 뭐 넣었어? 아 카모마이 아 보공 254회 박모 90이었구요 링크는 넣어볼게 오차 아 딱 40레벨이네 메인은 60이네 아 이게 메인 스킬아니야? 아 그러네 이렇게 되고 그 바비로 음 음 아 아 피방무기 어 근데 뭔가 굉장히 빨리 끝난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때문에 빨리 끝나는 거지 너무 빨리 끝나지 않아서 유니온인가 뭔가 되게 빨리 끝나는 느낌이네요 아 이렇게 됩니다 시청 고맙습니다